하나, 둘, 셋 Come and get it! 갓세븐! 안녕하세요, 갓세븐입니다! 네, 6호 투어에서 방영되는 저희 프로그램 I got 7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가 중국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, 즐겁고, 신나고,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. 네, 6호 투어 중국 팬 여러분들을 위한 10분의 스페셜 영상이 있다는 거 스페셜! 잊지 마시고요. 중국 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희 갓세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I got 7도 많이 시청 말할게요. 지금까지 갓세븐! 감사합니다! 안녕! 바이 바이! 안녕!